그래서 이거 이제 하도 능청을 덜어가지고 제가 보면 야 초음속 극초음속이죠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방향탐지가 애들 장난이냐 그게 좁아야 선본거냐 그러니까 ADD가 얼마나 능청을 덜어놨는지 다 약이 오르더라고 ADD분들 조심하세요 몸조심하세요 행복하게 사셔야지 백모를 약올리면 인생이 꼬입니다 이게 극한속도 아니에요 대기권에서 음속의 7, 8배 될 거고 외기권에서 음속의 20배 25배로 날아가는 애거든요 이게 극초음속의 HGV 그러니까 극초음속 활강체라는 애가 하이퍼소닉 글라딩 비커 이게 극한 변칙 가동을 해요 이거 보면 탄도미사일을 쏴서 탄도로 올라간 다음에는 앞대가리에서 HGV가 분리가 되죠 탄도미사일에서 HGV가 분리돼서 활강을 시작하는데 얘가 대기권 경계를 따라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옆으로 갔다 이쪽 갔다 난리를 부리면서 가다가 목적지에 간 다음에 쇽 떨어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낙하를 하는데 이게 보통 낙하할 때부터의 고도가 한 100km쯤 될 테니까 또 사선으로 낙하한다고 치면 한 150km는 왔을 거다 그런데 얘가 여기서 처음 낙하 시작할 때는 음속의 한 20배 되지만 여기를 딱 갔을 때는 음속의 한 5배 되니까 평균 따지면 음속의 한 8배쯤 된다 그럼 음속의 8배면 이게 말하자면 한 2.5km쯤 되는데 초속 그러니까 150km 가려면 2.5km로 해서 한 70초가 걸렸을 거다 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낙하 시작부터 한 70초 정도 될 거다 이게 그런데 이걸 하면서 표적이 고정표적이 아니라 한국모함 미국 항공모함 같은 거라면 이동표적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낙하하면서 레이다를 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이다를 키니까 활강체가 레이다를 전파를 발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전 시스템이라는 게 컴퓨터 위상배열 안테나의 이중주인데 얘들이 딱 바로 이걸 감지를 하고 방위각과 고도각을 딱 가르쳐서 저기서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딱 찍어버리는 거지 순식간에 그래서 미사일 발사 지점과 항공모함 사이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유리해요 이게 왜 유리하냐면 종말단계에서 얘가 대기권 진입한 다음에 미사일 레이다를 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물체잖아 그렇죠? 이게 움직이는 물체니까 이게 이제 1600km다 그러면 얘가 날아올 때 230초 걸려요 그러면 230초 동안 이게 미국 항공모함이요 일 없다고 가만히 바다 한가운데서 룰룰랄라 하고 탱자탱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나름 항상 움직여요 항공모함은 가만히 있으면 먹잇감이 되니까 230초 동안 그럼 몇 킬로 갈 수 있어요? 반경 3.6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경 7.2킬로에요 시속 56킬로쯤 가니까 그래서 항모는 원자력 항모여야 돼요 그러면 항상 에너지가 풍부해야 돼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돼 이걸 디젤로 만들어? 그건 연안 항모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쳐갖고 그건 무슨 랴오닝, 산동, 후지엔 다 디젤 보일러들이거든요 그거는 남중국에 가서 베트남 겁주고 필리핀 겁주려고 만든 항모에요 타이완 겁주려고 그거 절대로 그런 항모는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항모 밑에는 잠수함이 다녀야 되잖아 항모가 원자력으로 시속 50킬로 이상으로 내리뽑고 있는데 잠수함도 당연히 시속 50킬로는 달려야죠 실제로 버지니아 클라스 공격원장 시속 50킬로씩 다닙니다 그리고 항모가 항상 다니니까 얘가 이거 호위하는 잠수함도 빠르게 움직이고 장기자망해야지 그래서 이건 원자력 잠수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모다운 항모를 만들려면 원자력 항모가 돼야 되고요 원자력 항모다운 항모가 되려면 원자력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호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밥이에요 이런 극초음성 미사일에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고 상대방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이 거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이 거리 이 거리가 얼마냐 반경 3.6킬로 잖아요 그래서 대충 따져보면 이게 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즉 1600미터 거리에서 230초가 걸리거든 230초 동안 이 항모는 계속 움직이던 애이기 때문에 넓이 40제곱킬로미터 공간 안에 거기에 어느 포인트든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존재 가능 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40제곱킬로미터 안에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극초음속 활강체는 대기권 진입한 다음에 열심히 레이더를 켜갖고 이 40제곱킬로미터를 샅샅이 뒤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뒤지게 만드는 거예요 뒤지게 만들려면 항모가 평소에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안 쉬고 24시간 365일 그러려면 항모의 에너지가 풍부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모가 원자력 항모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도 원자력 잠수함이어야 돼요 이게 한 세트로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런 말 했나요? 문재인이 개소리했을 때 해군에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나요 누가? 문재인이가 개소리했을 때 좀 알려진 괜찮은 밀리터리 평론가 기자들이 그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마세요라고 들이받은 사람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거예요 게임이 처음엔 전자전으로 출발하지만 그 원리를 가지고 항모를 보면 아이가 원자력 항모여야지 극초음속에 안 두들겨 막겠구나 혹은 대함탄도미사일에 안 두들겨 막겠구나 원자력 항모여야지 그럼 항모가 원자력이라는 얘기는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도 원자력이라는 소리구나 이게 한 세트라니까요 이렇게 아 참나 진짜 답답해 줄까 싶어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해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신속하게 방위각과 고도각을 집어내는 전자전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거리를 띄워야 된다고요 굉장히 거리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1600km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230초 벌려고 미 해군이 230초 벌려고 1600km 띄우는 거예요 그럼 230초를 벌면 230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0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 반경 3.6km 너비 약 40제곱킬로미터 범위 안에 어디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극초음속 활강체가 대기권 진입한 다음에 레이다를 엄청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이다를 또 교란해야겠지 무슨 짓을 하냐 알레이버커에서 레이다를 교란 최프 쏘는 겁니다 최프는 레이다를 교란하기 위한 금속가루 금속 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하늘에 떠서 잘 안 보이는데 저게 빵 터지면 저렇게 금속 분말이 쫙쫙 퍼져요 최프 쏘면서 이제 내빼는 거예요 그래서 HGV 레이다를 또 교란하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격하고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이제 HGV잖아요 극초음속 활강체 얘가 이제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돼서 떨어지는 놈이거든 무서운 놈이죠 이거 맞으면 거기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항모가 230초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40제곱킬로미터를 얘는 뒤져야 되는가 레이다로 야 내 항모 어딨냐 내 먹이 어딨냐 레이다를 쫙 발신해서 뒤져 그럼 레이다를 키자마자 이 항모나 구축함 쪽에서는 얘의 방위각과 고도각이 딱 식별되는 거예요 얘의 방위각과 고도각이 식별되면 곧바로 에이사로이더가 가동이 시작해요 에이사가 빔으로 빡 때린다고요 그 방위각 고도각 그 선을 향해서 그럼 얘가 모양이 나오지 모양 나오면서 얘까지의 거리 얘의 이동속도 지금 현재 음속에 10.3 좀 더 내려오니까 지금 9.8 좀 더 내려오니까 지금 9.0 조금 더 내려오니까 8.5 쭉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요격지점으로 삼아서 여기다 대고 때려 그래서 요격미사일이 여기를 향해서 쫙 가는 거죠 이런 게임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 활강체가 레이더를 보다 일찍 레이더를 보다 세게 가동할수록 요격 확률이 따따따불로 올라가죠 그러면 극초음속 활강체가 레이더를 보다 일찍 보다 세게 가동하게 만들려면 이 존재 가능 범위가 넓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또 한없이 넓어지면 항모가 적과 거리가 너무 떨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타협점이 어디냐 그게 1600km인 거예요 미 해군이 설정한 타협점이 그 정도면 230초쯤 시간 버니까 그러면 우리가 4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범위 존재 가능 범위가 설정되고 그러려면 중국의 극초음속 레이더가 굉장히 열심히 돌아야 되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중국 극초음속 레이더를 식별해서 요격할 수 있다 이런 게임인 거라 이게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거리를 띄우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존재 가능 범위는 거리가 2배가 되면 존재 가능 범위는 4배가 됩니다 제곱으로 증가합니다 미사일 발사 지점과 항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가 증가할수록 존재 가능 범위의 면적은 제곱으로 증가되죠 거리가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되죠 이 때 전제는 뭐냐면 항모가 멍청하게 그냥 탱자 탱자 오늘은 한가하네요 다들 이제 항모 멈추고요 네 여러분 저기 낚시 내리고서 다 낚시합니다 여기서 참치가 잘 나온대요 뭐 이따우지 타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40키로 50키로 속도로 밤중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24시간 365일 물 밑에선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이 시속 60키로가 날지 모르겠어요 시속 50키로 이상은 나요 움직이면서 장기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공격원 잠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항모는 강철관짝이에요 나는 문재인 씨 보고 강철관짝을 4천 개씩 단체 주문하는 그러한 사업을 좀 버려라 차라리 한 4천 명 한꺼번에 몰살하니까 그 말을 좀 중고를 해 주고 싶어요 강철관짝 장의사 강철관짝 장의사 좋네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 가능 범위가 커지면 극초음속 활강체는 레이더를 더 일찍 더 세게 틀어야 되니까 자기 정체를 더 잘 드러내죠 그래서 더 요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미사일 기지와 항모 사이의 거리가 있죠 이게 뭐 1,600km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있죠 그 미사일 비행시간은 미사일 기지와 항모 사이의 거리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 비행시간이 두 배로 늘거나 혹은 미사일 기지와 항모 사이의 거리가 두 배로 늘면 존재 가능 범위는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HGV의 레이더는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을 했을 때 내 먹잇감 어딨나 모르지 이게 뭐 40제곱킬로미터 범위 안에 아무데나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딨나 어딨나 뿅 하고 레이더를 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돌려 눈이 벌게 져갖고 그 순간에 전자전 시스템이 방위각 몇 도 고도각 몇 도의 적 레이더 그거를 그러면 그것부터 0.00001초 후에 바로 A4가 거기다 대고 빔 빵 때려가지고 거리 얼마 미사일 그 궤적 얼마 궤적 어떻게 되고 이동속도 어떻게 되는지 딱 계산하니까 그다음에 요격미사일 바로 빵 뜨는 거죠 1초 만에 그런 거예요 게임이 아까 지금 설명드린 그거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국내에서 이거를 제가 다른 데서 사람이 설명하는 걸 못 봤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소스가 없어요 이게 너무 민감한 내용이어서 그런지 문재인이가 한국모함 바람잡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 혹은 인민해방군 간첩이 아니면 바람잡는 거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도체 정말 간첩스러운 짓이다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물론 그게 항모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아주 근사한 테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솔깃하죠 또 그다음에 해군은 밥줄이 커지니까 밥통이 커지니까 먹거리가 커지니까 또 솔깃했을 거고 그러면서 그냥 그 길로 막 간 거예요 대항해군을 합니다 대항해군을 합니다 항모를 합니다 웃기는 개소리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참가를 부르십시오 차라리 한반도에 혹은 극초음속은 물론 초음속 대한미사일 아음속 대한미사일이 아주 그냥 살벌한데요 여기가 이제 1차 노란선이 1600km예요 그러니까 미 항공모함이 이 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도 긴장이 높아지면 바로 나가요 여기가 바로 로날드 레이건호가 모항으로 삼고 있는 요코스카인가 저기 뭐야 토큐 위에 있는 항구죠 여기가 지금 여기 빨간 레이저 포인트 해놓은 데가 그리고 이 주황색이 한 1000km 선인데 이 정도까지가 순항미사일이 가죠 순항미사일이 충분히 갑니다 여기는 500km 선인데 여기는 아주 밥이고 벌건대요 그러니까 우리 서해 전체가 벌건대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중국 배도 우리한테 걸리면 골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동맥에다가 딱 카카 칼들이대고 있는 거야 너 거 놔두고 인마 너 거 놔두고 이거예요 한국과 중국이 그런 사이라고 그런데 그 중간에 강철관짝 아니 한국모함 4000명 탄 걸 띄워보네 강철관짝이란 소리지 중국에 대해서는 분산형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Distributed Mutual Assured Destruction EAR D-MED EAR 그게 최상의 전력이죠 그래서 해군 전력이 분산되어야 돼요 아마 최대 사이즈가 구축함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독도함, 마라도함 콘서트 행사에 쓰거나 수송함 정도로 쓰고요 웬만하면 그걸로 사람 옮길 일 없다 중국이 안 때린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그걸로 옮기면 된다 그다음에 합동화력함도요 한꺼번에 300발씩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번에 나온 거 보면 한 번에 한 대에 한 60개, 80개밖에 안 채우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산시켜버려야 돼요 한 군데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분산형 상호 확증 파괴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해안으로부터 거리를 둘수록 탄도미사일이 머리 위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항모에 무한 에너지, 원자력 엔진이 있어서 계속 움직이는 상태라면 존재 가능 범위의 면적이 증가하겠죠 미사일 발사 지점과 항모 사이의 거리가 2배로 늘면 존재 가능 범위의 면적은 4배로 증가합니다 존재 가능 범위가 증가할수록 극초음속 활강체 HGV는 레이더를 더 일찍 더 강력하게 가동해야 합니다 그 결과 극초음속 활강체 HGV의 정체가 보다 일찍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요격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까닭의 미 항모는 중국 해안에서 1600km 이상 거리를 띄웁니다 이 거리에선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된 후 머리 위에 이를 때까지 230초 가량 걸리고요 이때 미 항모의 존재 가능 범위는 약 40제곱킬로미터에 도달하죠 따라서 그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강체는 레이더를 켜고 미 항모 전단이 발사하는 레이더 방해 최후를 뚫고 항모를 찾아내야죠 최후는 레이더를 방해하는 금속 조가리들로 이루어진 금속 먼지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때 HGV의 레이더는 대기권 진입대의 마찰열에 의해 표면이 고열 플라스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전제가 있죠 일단 항모는 평소에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무한에너지를 사용해서 24시간 365일 계속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230초 존재 가능 범위 40제곱킬로미터가 유지되는 거죠 둘째, 물 밑에서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역시 최소 시속 50km 이상으로 계속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장기 잠행을 해야 움직이고 있는 항모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항공모함은 반드시 원자력 주임방식이어야 하며 원자력 잠수함에 의해서 호위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강철 관짝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래우닝함, 산둥함, 푸쟁함, 항공모함은 간식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부 디젤 보일러 쓰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동하지 못합니다 21시간이라 그랬네요 24시간입니다 또한 중국 원자력 잠수함들 이거는 너무 소음이 심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모는 원자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요 또한 항모는 제대로 된 원자력 잠수함의 호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항모는 화려한 강철 관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남태평양으로 영원히 크루즈 휴가 보내지든가 문재인이가 이 짓 하자고 든 거예요 이 짓 하자고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용서가 안 돼 이거는 간첩이나 할 짓이다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중국 간첩이나 할 짓이다 문재인이가 그 짓을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참 공포스러운 침묵 혹은 동조라고 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